충남대학교 병원은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제1회 어울림음악회를 병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음악회는 대전지방국세청 음악동호회팀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임직원 등의 재능기부로 합창과 관연악 연주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사를 주최한 충남대학교 병원 김봉옥 병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외부에서도 참여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참여해주셨고 또 바깥에 있는 인기 가수들까지 같이 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앞으로도 차곡차곡 쌓아가서 10회, 20회, 100회까지 연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